인생 저기 혹시 준빈 씨 저 팬이에요 방송 중이라고 하셨어? 3초만 저기 혹시 준빈 씨 저 팬이에요 3초만 아니 3초만 너무 팬이라서 진짜야 뭐야 진짜예요? 걸렸다 패이다 내가 준비한 이벤트 첫 번째 이런 이벤트 너무 좋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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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심었어 내가 심었어 잘했어 잘했어 사진 1초만 찍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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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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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좀 찍어봐 좋아 이제 누릅니다 이제 누릅니다 이게 알죠 은지 씨 한 명이 속이 지금 타들어갈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가야돼서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웃었다니까 눈치챈 거 같아요 눈치챈 거 같아요 눈치챈 거 같아요 눈치챈 거 같아요 눈치챈 거 같아 눈치챈 거 같아 눈치챈 거 같아 아 왜냐면 천만원이야 차이가 아니잖아 이거 봐 네 네 아유 파이팅입니다 오늘 많이 뛰네 아주머니들이 그래도 한 4분 벌어졌어 많이 벌어졌어 근데 뛰다가 이제 걸어 또 못 뛰어 더 이상 못 뛰어 반대 hallway söyle 아 아 쏘리 elét Dont 어 맑 sen다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딱 친가 침은 거야? 침 네 떳 canned 이것도 침은 거예요? 어머니 이분 진짜 자연스럽다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아 아 티켓? かな? 그 친구가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러시아? 예스 무슨 말인지 물어보세요? 자 오 내 생각 네 벽 안녕 내가 바로 이 일부러 러시아인을 배치한 건가? 왜 이래? 내가 이 눈치 와 소름 여행 크리에이터가 외국인을 그냥 지나친다, 길문어본 외국인을? 심지어 곽툽인데 러시아? 아 못 지나친다니